기아자동차는 프라이드를 사랑하는 고객들을 위한 프라이드 패밀리 이벤트를 다음 달 7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아차는 이번 두 가지 이벤트에 참여하는 프라이드 보유 고객 전원에게 기아차 신차 구입 시 10만원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증정한다. 우선 기아차는 프라이드 고객 중 가장 오래된 프라이드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선정해 일본 여행 상품권 2인용을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는 프라이드 보유 고객 중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가입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오는 3월 7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의 최초 등록일을 입력,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프라이드는 지난 1987년 출시 이래 20여 년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뛰어난 성능과 품질, 안전성, 내구성 등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다. 기아차는 또 프라이드와 함께한 시간, 추억의 순간을 사진으로 감직한 고객들에게도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다. 이번 사진 공모전 역시 프라이드 보유 고객이면서 기아차 홈페이지 가입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3월 7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한편 프라이드는 경제운전 안내 시스템, 이크스 등 첨단 신기술이 대거 적용됐으며 연비는 가솔린 어티15, 킬로미터, 디젤 어티18, 3킬로미터 등으로 전 모델 1등급 연비를 확보했다. 지난 2006년부터 4년 연속 소영차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기아차는 프라이드와 함께 찍은 추억의 사진을 공모하는 프라이드와 함께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응모작품 중 우수작을 선정해 디에셀라 카메라 1명, 유리상품권 10만원, 5명, 영화의 매권매 25명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